안녕하세요. 가수 노래하는 동영상, 그 다음에 섹스폰 연주 동영상, 기타 연주 동영상의 크로마키가 아닌 배경을 모두 없애고 자기가 원하는 영상과 합성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캡컷을 투체입니다. 캡컷은 현재 무료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투체였습니다. 투체한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투체입니다. 새 프로젝트를 투체입니다. 투체였 상태에서 여기 동영상과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캡컷에서는 이 동영상을 선택해서 자기가 배경에 깔 섹스폰이나 기타나 가수가 노래해야 할 배경으로 늘 동영상을 자기가 구해서 혹은 자기가 촬영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아주 멋진 영상을 제가 확보해서 이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툭 투체면요.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책을 때문에 추가가 있죠. 추가를 투체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면은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프레임의 아래에 이런 평온에 아주 구름이 아주 멋지게 움직이는 그리고 꽃이 만반한 이런 평온 멋진 영상입니다. 여기에 섹스폰 부는 것이라던가 기타 연주하는 것 다음에 가수 노래는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올 때는 화면에서 보세요. 기본 편집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하단에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오브레이를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최하단에 보면 PIP 추가라는 것이 있어요. PIP 추가를 터치합니다. 탁 터치했어요. 여기서 저는 먼저 이 기타 치는 영상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수 다음에 섹스폰 연주하는 사람 이런 동영상을 차례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져오는 방법을 아까처럼 툭 치지 않고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툭 투체면요. 이걸 터치해서 여기 색깔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걸 선택하라는 거에요. 그런 다음에 하단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하단에 추가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툭 투체에서 기타 치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조금 아래로 내려오고 하세요. 내려온 다음에 제가 너무 기니까 뒷부분을 자르겠어요. 이 부분을 없애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할을 터치합니다. 분할을 터치하면 그러면 뒷쪽이 오른쪽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밑에 메뉴를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 삭제가 나옵니다. 삭제를 터치해서 잘랐습니다. 기타 연주가 왔구요. 그 다음에는 놀이하는 가수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역시 하단에 PIP 추가가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가수와 놀이하는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툭 쳐서 이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추가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화면을 조금 내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이것도 역시 너무 기니까 잘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분할을 터치합니다. 분할을 터치하면 분할 되면서 오른쪽이 선택됩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삭제를 터치해서 오른쪽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색스폰 부는 사람을 가져오겠습니다. 역시 PIP 추가 터치하겠습니다. PIP 추가 터치하고요. 색스폰 추가는 이 색스폰 부는 사람을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색스폰 부는 사람이 강가에서 색스폰을 부는 모습입니다. 약간 어둡지요. 여기서 추가를 터치합니다. 하단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너무 기니까 조금 짧게 자르겠어요. 여기 터치해 가지고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분할 있죠. 분할을 터치합니다. 분할을 터치해서 이렇게 분할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선택된 상태에서 메뉴에서 삭제가 있죠. 삭제를 터치합니다. 삭제를 툭 터치해서 잘랐어요. 이 같이 연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색스폰 부는 화면을 모니터에서 조금 내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배경색을 없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타 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이런 장식도 해가지고 이것은 크로마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배경이죠.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하려면요.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그런 PIP 추가를 선택된 상태에서 그래서 아래쪽에 뒤로가기 있죠. 뒤로가기 이걸 터치해서 완전히 편지 기본 화면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 오브레이 하단에 지금 현재 이 타임라인에 기타 치는 동영상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게 하려면은 오브레이 를 터치해야 됩니다. 오브레이 를 툭 터치해야 이 기타 치는 영상이 나타나요. 동영상에 기타 치는 영상을 터치한 다음에 이 배경색을 없애려면은 메뉴가 그전에 배경색 제거 이렇게 메뉴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캡 컷 아웃 나왔다가 지금은 오르내기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르내기를 터치합니다. 오르내기를 터치한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크로마키가 있고 맞춤명 오르내기가 있고 배경 제거 있는데 이것은 크로마키는 아니잖아요. 현재 기타 치는 사람이 크로마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제거를 터치해야 됩니다. 배경제거는 무조건 무슨 색이든지 배경을 없애는 겁니다. 배경제거 터치할게요. 터치하니까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배경이 다 제거되고 기타 치는 분과 기타 모습만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리안 해볼게요. 아주 멋지게 뒤에 배경과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이 노래하는 사람도 역시 배경을 없애버릴게요. 노래하는 이분도 지금 배경을 보면 이 부분은 흰색깔이 약간 얇은색깔이고 여기선 아주 진하게 되어있죠. 완벽한 크로마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르내기 역시 하단에 오르내기 있죠. 오르내기를 터치해서 배경제거를 터치해서 배경을 없애 보겠습니다. 배경제거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배경이 완전히 배경제거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 제거되었습니다. 노래하는 가수와 노래하는 가수와 마이크만 딱 남았습니다. 여기서 프리앱은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결합이 되었죠. 마지막에 섹스폰 연주를 터치했습니다. 섹스폰 연주하는 영상을 터치한 다음에 하단에서 역시 오르내기를 터치합니다. 오르내기 터치해서 배경제거를 터치합니다. 배경제거를 터치하고 툭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제거가 되고 섹스폰 연주하는 사람만 남았죠. 프레이 해보면요. 프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합성이 되었습니다. 섹스폰 연주하는 영상이 조금 어둡게 촬영되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쭉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뒤에 아주 멋진 배경과 기타 치는 사람과 또 가수 노래하는 것과 배경을 합성하고 다음에 섹스폰도 이와 같이 동영상도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악기 연주 동영상과 가수 노래 동영상을 캡컷에서 어떤 배경색이든지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 Convention anzade